오늘은 이제 파인애플 오뎅 샐러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즈를 넣고 이렇게 놓긴 다음에 그 위에 계란후라이 하나 넣어서 이렇게 토스트 버터에 구운 토스트를 이렇게 얹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는 파인애플 부추 넣고 오뎅 넣은 샐러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계란후라이 하나 넣고 이렇게 덮었어요 치즈도 좀 넣어서 녹이고 버터에다 구운 빵을 그래서 여기는 단감도 들어가고 파인애플도 들어가고 부추도 철분 칼슘이 풍부하죠 당근은 비타민 A씨가 풍부하고 이 자색 고구마하고 자색 양파도 들어가고 아주 거기다 이제 계란후라이를 하나씩 넣었어요 그 계란후라이 밑에는 치즈가 녹아있죠 치즈가 녹아있어요 그리고 파인애플 뭐 단감 이런 것들이 풍부해 들어가서 영양 만점인 단백질 비타민 U 철근 칼슘이 풍부한 그런 영양 만점인 아침 식사가 되겠어요 이 오뎅 샐러드는 아주 어제 파인애플 오뎅 샐러드는 정말 신의 한 수에요 추천해요 나는 아주 아주 오뎅을 잡채를 해서도 온 가족이 너무 맛있게 먹고 또 해달라 그래요 오뎅 잡채 오뎅 샐러드를 했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찬물에 담궈서는 양장 비벗처럼 야들야들 해져요 그걸 이제 파인애플하고 이렇게 넣어서 여러가지 부추하고 밭에서 나오는 작물들 양양 자색 양파 단감 이런 것들 양배추랑 썰어 넣어서 이렇게 파인애플 오뎅 샐러드를 했는데 어제 빵을 끼워서 줬더니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샐러드를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침 식사로 대용하는 거예요 아주 맛있어요